월퍼백 월퍼백 내란이라고 하시는 생일시대 노래 치유와 소원의 마대반을 연속해 주시면서 명실몽이 대한민국 최고의 월퍼백으로 자리 매듭을 했습니다. 네 굉장히 예쁘다 여러분 마시도록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. 이제는 나이를 분분하고 분분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는 우리 국민 여동생과 같은 그룹입니다. 수상 소감을 한 마디씩 듣겠습니다. 세 분 차례로 오늘의 수상 소감 한 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 오늘 한 해 우리 총이고요. 쥐라는 곡은 한 사람 밖에서 너무 아홉을 멤버들 모두 행복하고요. 연말에도 시상식 이어지는 시상식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진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. 내년에도 좋은 날씨가 준비해서 아주 멋진 소녀시대에 하는 연기들을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시청해주신 소녀시대에 분들 축하드립니다. 많이 찍어 헌유리 까 헌유리 예 네 이어서 두 번째 다시